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의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입니다. 열차 모습과 미사일 발사 장면 등 4장의 사진이 공개됐는데 철도기동미사일연대에 검열 사격 훈련이 실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통신은 철도기동미사일연대가 어제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했으며 동해상 800km 수역의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처음으로 실전 도입된 철도기동미사일 체계의 실용성을 확증하고 새 연대의 전투준비태세를 불시에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올 1월 당대회 때 제시된 새 국방전략의 일환으로 조직됐다는 설명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았고 박정천 당비서가 발사를 주관했습니다. 박정천은 지형 조건에 맞는 이용 방안을 완성해 나갈 것을 강조했고 철도기동미사일연대를 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도 협의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낮 12시 34분과 39분, 5분 간격으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최고 고도는 60여 킬로미터, 약 800킬로미터를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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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